넌 나를 볼 수 없고 너 나를 볼 수 없었을때 자 그러면 이제 최현우 마술사님 모시고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과연 마술사 최현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마술은 뭘까?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거는 무조건 제일 신기하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? 이런 거는 그만해 이제 아주 새로운 마술 연습하고 그래 아니 트위치를 매직박인데 보여줄 데가 없어 아 나 진짜 근데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신기하다기보다 신선했어 마술사가 안 나오고 마술을 어? 진짜? 이거 뭐 5분밖에 안 나오고 5분밖에 안 나오고 이거 신기해 이거 넌 나를 볼 수 없고 너 나를 볼 수 없어 넌 나를 볼 수 없어 한 명을 볼 수 없어 아니 뭐 뭐 저절로 눌러줌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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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다 아맨다 제발 저장에 따라 항상 이거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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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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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뾰 나와라 나와라 진짜 그저 인비저블 매뉴양의 투명인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는 아무거나, 아이템은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고 박스 안에 넣어라 그래서, 제가 손을 다른 extends 하지만,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기울 artery 제 믿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하하하 아이cią, 오른손으로 오고 그들의 크기와 얻고 그린 포장 안 보여주면 아이가 별로 도api 엘리샤, 왼쪽 손을 잡고 눈을 잡고 잡으시길 바랍니다. 아무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저쪽 심사위원 섭수까지 봤어요. 아만따가 모르는 상황이에요, 뭐 골랐는지. 그쵸, 서로 다 모르는거죠. 그 박스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나 아멘다가 지금 생각나는 단어 얘기하라고요. sure amanda i want you to take a deep breath and tell everyone what alicia is holding in her right hand a dummy no way 저 콕쥐라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네가 아까 처음에 상자에서 뺐던 거를 쓰는 거야. 쓰인다. 키 13. 이렇게 하신다. 이 키가 천하로 말 안 나. 내가 나한테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. 내 혼자 널 봤을 될 거야. 여기서 뺐던게요. 이 사람... 데이빗 데이빗 꺼여! 아르바이트? 아르바이트? 아멘다, 그 잎을 그 렌데믹을 선택한다면 데이빗에 의해 뭐? 그리고 데이빗 제발 기다려 주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그렇게 친해지지 않도록 마술사가 나타나지 않은 마술 공연 나 이거 처음 봤어 마술사가 아예 나타나지 않은 마술 공연은 진짜 아이디어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면 누가 올라가요? 마지막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가면 그 인비저블맨이 실제로 나타나는 마술을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투명인간이 뭔가 실제로 바뀌는 듯한 마술사가 없는 마술 공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저걸 보니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아 대단한 거 같아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와서 최현우 마술사가 마술사가 없는 마술 공연을 할 수는 없잖아 최현우 보러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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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라면? 저거 마술을 네 똑같이 우라까이에서 응 한국에서 나랑 마술왕이랑 해서 귀막이랑 공연장 잡아가지고 올리면 쟤네 갓 탈런트가 컴플레인하나? 그러면 큰 비난을 받죠 마술계에서 근데 인비저블맨이라 누가 비난을 받는지 몰라 누가 받는 거야 목소리는 모스그레인 기계의 변조 목소리라서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돈만 벌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너무 그 컨셉이 좋아요 컨셉이 좋다 이 표현이 좋았다 아 나는 이거는 아 이건 좋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마술사가 안 나오는 인비저블맨 마술공연의 티켓 링크를 저희가 상세 설명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내에도 저희가 공유해줄 방법 어차피 안걸릴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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